네 안녕하세요. 퍼포렉트 조정원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전자책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줬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모이 해킹을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시스템 해킹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여러가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저도 교육 때 많이 사용한 것이 메타스포레이트 테이블 3입니다. 이전에는 메타스포레이트 2 버전을 사용을 했는데 메타스포레이트 2 버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책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모이 해킹 강의들을 이렇게 좀 둘러봤더니 또 많은 강사분들이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메타스포레이트 테이블 3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포레이트 버전 2하고 달리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 그나마 이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취약점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환경하고 윈도우 환경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메타스포레이트 테이블 2 버전하고 3 버전을 같이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서 이제 돌리려고 하려면은 좀 많이 성능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포레이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 이미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셀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구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OWSP에서 다양한 이제 취약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취약한 VMEA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멀티들리트 데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브로큰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웹패킹을 할 때 이제 OWSP TOP10의 새로운 버전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데이트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거기에서 OWSP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웹 취약점들을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릴리즈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PHP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MySQL하고 PHP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환경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도커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영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커죠. 실무에서도 최근에 이제 도커 환경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버전이나 그런 것들 배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 배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도커 환경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안에서 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빛박스인게 BWAB라는 그런 취약한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환경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이런 환경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도커 허브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커를 사용할 때 장점은 뭐냐면은 많은 리소스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칼리 리눅스 환경에다가 도커 환경을 구성을 했다면은 거기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희생자 서버들을 바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가상 환경들을 여러 개 두지 않고 이제 자원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공격과 그 다음에 희생자 서버들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 제가 배포했던 도커 환경 구성하는 그 동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취약한 서버들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벌런 허브라는 거. 벌런 트리티브 허브의 뜻이죠. 어떻게 보면 도커 허브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처럼 도메인까지 생겼죠. 도메인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취약한 서버들을 배포하는 어떤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개인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많이 그 활동하고 있는 분들들이 여기다가 이제 자신이 만든 vmware 환경들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올려주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받은 다운로드 vmware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시는 겁니다. 그 직접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구축한 곳에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요 취약점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배포하는 그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다가 좀 많은 취약점들을 만약 포함을 했다. 그러면 여러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딱 하나 취약점만 여기다가 넣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도 배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딱 하나의 취약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면은 요거 풀었던 그런 라이터 페이지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요 사이트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좀 어드밴스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시스템이킹 같은 걸로 공부를 하고 난 뒤엔 어드밴스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벌런 허브 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워크스토어 아니면 라이트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이 자기가 요것들을 풀었다. 그러면은 요걸로 링크를 하고 난 뒤 요거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은 거죠.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신이 풀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트스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련된 웹 취약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웹 취약점을 찾아내가지고 시스템 해킹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해킹을 통해가지고 루트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그 루트 권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키값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티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해킹대회 나가실 때 다른 시스템의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키값 어떤 플래그 값들을 이제 획득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루트 권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이제 권한 상승을 어떻게 하는가. 예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어떤 테스트 환경과 거기에 대한 풀이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찾아내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시스템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직접 풀어나가시는 거죠. 그 방법들이 제일 여러분들 해킹대회나 그런 것도 준비했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래쪽으로 제가 내려볼게요.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펜테스트 렉 같은 경우인데 최근에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어떤 그 프리미엄 어떤 그 멤버들을 월 단위죠. 월 단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프로 버전 같은 경우가 한 달에 3만원 정도? 예 한 4만원 정도 하네요. 지금 확률로요. 약 한 4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이제 요것들을 아 이거 요쪽이죠. 약 한 2만 5천원이죠. 지금은 이제 먼스당 20달러 정도니까 요거는 학생 3개월에 이제 약 한 35달러 정도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 한 2만 5천원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엑서사이즈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좀 이슈되고 있는 2018년도나 2019년도 그런 취약점들도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이제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vmware 페이지를 다운로드 vmware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거의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그 이슈 그 좀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헤타박스라는 요 사이트에요. 요것도 요거하고 좀 비슷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풀어야만이 또 이제 멤버로 이제 승인이 됩니다. 가입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프리 버전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들도 제공하고 있지만은 어 그 프로 버전으로 예 프로 버전 식으로 여기에서도 일부 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입을 하고 난 뒤에 프로 버전으로 이제 가입하면은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좀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한 달에 몇 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환경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하나씩 테스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웹 취약정관 그 다음에 뭐 시스템 해킹이나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시간 관리해서 공부하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몇 개 소개를 드렸습니다.